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2018년 4월 20일 용인택지개발현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보상을 받아낼 목적으로 택지개발현장에 조직원 등 30여 명을 동원해 5시간 동안 A토목회사 택지조성공사진행을 중지시켜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1억 8천여만 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987년 결성된 용청해판은 용인지역 신도시개발로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가상승에 따라 이권개입을 목적으로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경찰은 두목 김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31살 박모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달아난 조직원들을 추적하는 한편 경기지역 재개발 신도시지역 등을 중심으로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경기방송 박상욱입니다. 경기방송 박상욱입니다.